홍현익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원전업기구 아예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최종 1차 보고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종 1차? 또 나와요? 왜냐면 시료 채취를 3번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대요 한 번밖에 안 했고 문제가 시료 자체도 아마 일본 도쿄전력에서 이렇게 채취해서 줬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 도쿄전력에서 자기들이 고백한 게 이게 세슘 같은 게 밑에 가라왔는데 휘저 교반 작업이라고 휘저가지고서는 섞어가지고서는 그중에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떠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알프스 장비라고 해서 다핵종 제거과 설비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거 성능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뭐랬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거르고 나서 결국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출된 오염수 일본에서 미국에서는 처리수라고 그러나 알프스 처리수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거기서 그냥 수주 안에 갖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보냈을 때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 많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전문가 문자가 많다는데 거기 국제원제로 끼고 그러니까 핵심은 다 빼고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 더 어떻게 보면 원인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희망한 게 2015년에 IAEA 자신이 그거 자꾸 가둬놓고 있으면 오히려 주변을 오염시키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처리시설이 있으면 처리해서 바다로 보내는 게 좋지 않냐고 먼저 권고를 했대요 그 권고를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라고 하는 그 기관에다가 그 검사를 의뢰했어요 셀프검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기관에다가 검사를 시키면 어떻게 사찰을 하는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이 알프스라는 장비 검사를 안 했을 뿐 아니라 이 장비가 일본이 얘기한 대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뭐라고 나왔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예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배출하겠다는데 방류는 일본이 결정하는 분들이고 실험은 일본에서 했다 우리는 기술적 영입이다 우린 돈만 받았다 돈만 받았다 돈만 받았다 우리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북한 사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불러가지고 일을 주니 용형교고서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로시 총장? 그 양반이 일본 갔었던 거예요 네 그로시 한국은 왜 옵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영역을 했으니까 영역 발표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한국에 대해서 좀 와서 한국에 돈을 줬나? 네 온다는 거죠 아니 한국에서 돈을 주는 데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안 주죠 근데 왜 한국에 와서 일본에 요청이 있었을지 모르죠 아 한국뿐 아니라 저 섬나라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태평양 섬나라 근데 그분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 그때인가 언론 자료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태평양 섬 그쪽에 가서도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는 얘기를 꼭 해요 꼭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 영역 그러니까 방류의 정당성은 기술적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꼭 그 얘기를 했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근원적인 문제가 IAEA의 성격 자체가 원자력 사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이지 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IAEA 하면 전에 우리 언젭니까 6자회담하고 막 그랬을 때 그렇죠 북한 영변 사찰하고 사찰하고 그런다 그런 게 본연의 임무죠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게 하고 그러나 원자력은 안전하니까 평화적으로 잘 사용하면 인류에게 큰 혜택이 된다라고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 사고 났지만 그렇다고 다른 원전 닫으면 안 된다 이런 안되지 의도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안심하고 막힌 거죠 안심하고 막혔는데 참 많이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데 왜 정부나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일본한테 그거 혹시라도 위험할지 모르니까 잘해라 그거 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리오도 우리가 떠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앞잡이 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저도 저도 진정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 한일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시다의 설득에 감화를 당했는지 아니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분명하죠 한일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한일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처리를 잘해주는 게 그게 크게 보면은 한국민의 건강이나 환경보다도 더 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 주면 얼마나 우리를 고마워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시하게 발회되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미국을 많이 우리가 자유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양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우리가 나침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윤석열 잘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나 전기차 밧데리 미국이 잘해주냐 아니 저는 별로 얻은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핵 컨설팅 그룹 뉴클리어 컨설팅 그거는 만들어서 하지만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확장 억지력은 강화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자마자 그리고 IA 해체형 보고서 문제를 갖고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요 황구시보라든가 각종 언론을 통해왔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제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축구 시위까지도 보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외무성 대변인이 있냐고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중국한테는 아주 호재죠 왜냐하면 한국이 완전히 일본에 경도되어 있는데 또 미국하고 친미 친일 정책을 하잖아요 우리 국가 지도자도 나는 친일이다라는 걸 서슴없이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니 중국으로서는 비상이죠 한국하고 일부라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이렇게 오염수 방출하는 걸 한국의 여당은 이렇게 지지하지만 이게 문제 삼으니까 그걸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난리 벗구석을 치지는 그동안은 안 했는데 안 했죠 네 이번에 보고서 나오고 하는 전후에서 주일 중국 대사가 이게 아이애이의 보고서 일본에게 받은 용역 보고서지 이게 정말 사찰하고 이거를 진짜 인류의 환경과 건강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확실하게 해서 어떠한 위의 요소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염수 방류하는 허가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근데 중국이 중국은 아무래도 권위주의 국가니까 중국 당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움직이죠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일본의 화장품 그 다음에 식료품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의 제품들을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일본의 원료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중국 제품도 사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세구나 아주 네 아니 이건 뭐 당장의 위해를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저는 정말 간곡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환경을 위해서 일본에 좀 그 경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일본이 잘하도록 하는 걸 감시하고 하는 그런 쪽의 목소리를 내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둘러싼 국제적인 어떤 여론이라고 이런 거에 강대국인데 중국이 상당히 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IAEA에 제일 기여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그래요 세 번째가 일본 일본이 많이 내는 건 사실이고 전 IA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중국이 돈을 도마내니까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방류하지 말아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방류하도록 하느냐 그건 아무래도 미국이 1등이고 일본하고 합치면 중국보다 훨씬 많겠죠 네 뭐 그것 때문에 라기보다 IAEA의 기구 성격 자체가 원자력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임 회피하고 자기는 용역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주일 중국대사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허가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어 유엔 환경계획이나 네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서 진짜 거기서 근무하는 아니면 그린피스 진짜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기구의 최고 전문가가 가서 아 이건 방류해도 된다 그럼 저는 안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이거 어차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방출이 저지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강대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주일 중국대사 그런 정도 얘기하면 사실상 국제적 여론에 이게 오늘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해양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예 또 일단 일본이 또 일본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일본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방출한다는 다른 방식도 많은데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란 네 펜실베이니아에 폭발사코가 네 완전히 폭발해요 그 뒤로 이제 미국은 원전 사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 그거는 이제 수중기 증류 방식으로 해결했대요 네 그럼 옛날에 스리마일은 그렇게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안 자체를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방안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그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를 강력히 듣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용역보고서예요 한마디로 진짜 네 또 다른 방식도 있는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응고시키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본이 돈이 없다면 주변국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좀 거둬서 줘서 우리의 환경 피해 막자 어쩜 그런 제안은 참 재미있더라고요 네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부자 나라인데 네 아예 측에서는 방류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통일부 얘기 좀 할까요 워낙 그쪽에 공통하시니까 김용호라는 사람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쳤던 김용호라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고요 그러면서 대북 지원분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제가 그 지금 장차관 지명된 사람들이 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세요 아니 동문이에요 동문 대학교 동문인데 네 그런데 이제 한동안 그렇게 교류를 별로 안 했죠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과거에는 생각이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죠 김용호라는 김용호 박사는 정말이요 대학교 때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역도 치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뉴라이트라 그러잖아요 네 전향을 한 거죠 자기 이제 신조가 바뀐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신조보다 중요한 건 국익과 이제 남북관계와 평화통일로 가나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평화라는 거를 상당히 덜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제 카톡 보면은 제 이름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평화보다 통일이 더 아니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평화가 깨지면 수백만이 살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가 더 중요한데 평화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빼버려요 평화통일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저는 항상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통일부라고 하는 건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관계가 일반 국제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동서독처럼 동서독은 통일부라고 안 그러고 인터 인터 저먼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내독성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은 통일로 향해 가는 서로 평화를 위해서 상호 공조는 하지만 그래서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서로 상호관계는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특수관계다 그게 정의거든요 남북한에도 그게 1991년 남북기본합의회에서 다 흐르는 정신이에요 근데 특수관계니까 그 그 관계를 다루는 특별한 부서를 따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인데 네 근데 지금 차관도 외교부 대사를 임명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교관을 임명했다는 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제 남으로 살자 통일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거를 넌짓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김정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정은은 지금 국력이 딸리니까 자칫하면 전쟁을 하더라도 남한한테 당하거나 주한민국도 있으니까 우리가 혼찍음을 당한다 따라서 그냥 독립해서 영원히 살자 그리고 난 내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김여정이 한번 그랬잖아요 제발 더 이상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뿌려두고 각각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문구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각자 살자는 거예요 독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통일을 너무 외치지 않습니다 북한도 근데 우리 정부도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러거든요 박정희가 10월 유신하기 전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저는 그 당시에 중학교 때인데 와 우리나라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이유로 우리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통일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각각 정권을 강력하게 그 권위주의적으로 유지하자 그래서 박정희는 그 7.4공동성명 생명하고 불과 세 달 뒤에 10월 유신하고 맞아요 북한은 주체헌법으로 가서 김일성이 권한을 강화합니다 남북분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군요 그렇죠 그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면서 왜냐면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국가안보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일부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교리협력의 중심부서가 향후에는 북한의 실태를 연구하고 통일연구원도 있는데 통일부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강화 인권을 주장하는 기구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인권 문제 얘기하면 남북 교리협력이 안 나오죠 교리협력 자체를 덜 중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앨런 재무장관이 떠났습니까 중국으로 네네 떠났죠 굉장히 그 그 임무가 쉬운 임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근데 뭐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이미 그 저 고위급 소통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시진핑하고 바이든도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담은 안 하지만 단독으로 해담을 따로 이제 방문해서는 안 하지만 네 국제일 통해서 이를테면 뭐 G20이라 아니면 뭐 에이펙 정상회담 그거 미국에서 하니까 그럴 때 만날 가능성을 지금 터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경제사력탐 앨런 재무장관이 가는데 제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미국도 미국이 가장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중국의 위험성을 내세우면서 한국과 일본을 줄 세우게 하고 한국과 일본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미국도 중국하고 실용적으로는 협력을 하는데 그거 우리는 안 하냐고요 물론 엊그저께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서 만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지금 틀어진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기 전에 네 어 대만 해업에 있어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발끈했죠 그리고 양안 관계는 남북 관계나 유사하다 이랬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양안 관계라는 건 그야말로 걔네들은 한나의 중국을 원칙을 우리가 안중수교할 때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거든요 근데 우린 남북관에는 각각 유엔에 각각 가입한 독립국가적인 지금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북관계라고 하는 건 통일을 안 하는 관계다라고 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는 조금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헬렌 재무장관이 중국과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반도체 공급망 그 문제에서 할 텐데 이것이 한중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나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했잖아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고 하이닉스가 2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마이크론을 안 산다 그럼 마이크론의 매출의 10%를 판매를 못해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10%가 부족 그 양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걸 채워주지 마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사실 쓸 수 없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이 잘하는데 그건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잘하면 잘해주겠지라고 하는데 너무 낙관적인 거예요 국제정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3대 요소가 힘과 이익과 명분인데 힘과 이익과 명분 힘이 중요한데 초강대국인 미국도 테러 전쟁 독단적으로 하다가 무너져서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가 났잖아요 아들 붓이 팔려나고 세계 금융위기가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납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계 1등도 아니고 한 8등 정도 되는데 그러나 미국과의 경제 객체가 13배고 그다음에 핵무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핵무기는 북한이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하겠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정말 그러니까 그게 국력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있는데 이익을 챙기려면 명분을 잘 활용해서 명분은 내세워도 좋지만 그걸 위해서 목숨 건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명분이 된다고 그걸 잘 활용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하고는 친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신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이게 최고죠 그런데 그 뒷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중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중관계도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차간보고 가서 한 게 핵심이익은 건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한중 정상회담은 잘 안 되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의장국이거든요 그걸 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고위급 소통은 계속해야죠 미국과국 중국도 하는데 탈중국 그렇게 외치됐는데 갑자기 알겠습니다 이 중놈들아 막 그랬는데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국으로서 인정을 해야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러시아 너래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삐져요 제가 여쭤보는 건 하지도 못할 언어와 행동과 외교 정책을 했다가 다시 도로 컴백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좋아하는 선보다 싫게 얘기해도 손해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국익을 생각하면 국익을 증진하는 건 아니다 홍현희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